안녕하세요. 찬양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진심인 유빌라테 지휘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반주자 대원 선생님들 공부하시고 있는 이 여름 약간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찬양의 한 3, 4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 순간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아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약간의 요점 정리 플러스 핵심 정리 그리고 이런 거 궁금했는데 아무한테도 못 물어봤어요. 이런 걸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화성악을 쭉 공부해서 오셨던 분들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성과를 통해서 몸으로 채득하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유빌라테의 특징은 여러 작곡가들의 성향을 다 존중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성이 너무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악 이론들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밖에 다루지 않았던 곡들을 중점으로 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실 곡은 장소은 선생님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송가 편곡 작품입니다. 먼저 한번 앞부분은 듣고 오시겠습니다. 1장의 찬송가 편곡 작품입니다. 1장의 찬송가 편곡입니다. 찬송 1절 이 곡 연주하시기 전에 대원들한테 먼저 주의를 주셔야 되는 건 전주가 한마디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한마디인데 굉장히 강하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금관, 목관, 모든 목관악기가 같이 나오고 스트링에서 뚜띠로 나와도 굉장히 좋을 부분들입니다만 한마디라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찬송가에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화성학에서 배웠던 변성화음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죠. 굉장히 강렬한 느낌으로 갑니다. 1절 여러분이 다 들으셨는데 확대된 느낌의 리듬들이 옵니다. 찬송가에서 보면은 딴딴따딴 딴딴딴딴 딴 4분의 4박자에서 4분음표 그 다음에 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14마디부터 진행되는 1절 선율에서는 남성이 굵게 이것이 거의 2배 확대된 느낌의 2분음표와 4분음표 부점부터 리듬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 곡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부분은 찬송가 편곡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다루지 아니할 거고 이 전주 부분에 있는 화성들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악보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시작된 86 템포가 지나고 114에서 120% 템포가 변하는 6마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마디부터는 한마디에 한 화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줄여서 한마디에 한 화성으로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플랫이 2개 있으니까 비플랫 메이저입니다. 120 템포 있는 부분부터 가게 되면은 첫 코드는 역시 비플랫 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마디에 보면은 제가 오른손 위주로 그리고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8마디 9마디 다시 비플랫이 나오죠. 10마디도 이 비플랫음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2마디 10마디 11마디라고 하고 11마디가 라플랫도 미플랫 12마디 12마디가 10플랫, 랩플랫 위쪽에 G플랫이 있는데 아란쪽으로 제가 붙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마디가 파, 시, 도에서 시가, 라 로 해결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좁아서 이 마지막 부분만 여기다가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시가, 라 로 해결되는 이런 것도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 12마디만 제외하고 다 윗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가리고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큰 특징은 피아노의 엔손에 보면 마치 타악기가 연주되는 듯하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9점과 짧은 8분음표가 이어지게 되고 여기 이제 12마디에 이르러서 F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비플랫 메이저의 1도 중간에 1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여기 12마디에 이 코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5도예요. 비플랫 메이저가 C플랫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C도레미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5도 치러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1도는 주어라고 생각하고 5도는 서술어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문장을 만들듯이 화성의 진행도 만들려고 설명을 드리는데 1도에서 5도로 가든지 5도에서 1도로 가는 것이 화성의 주된 뿌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디 6마디부터 시작된 이 악구에서는 6마디에 1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여기 12마디에 5도까지 이르는 악구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1도는 잠깐 지나가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파라 도라는 장사마음이 쌓여야 되는데 여기 C플랫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앞에 한 마디 앞에 있는 이 C플랫에서 이렇게 지속이 되어서 나오는 서스테인 서스펜션 코드예요. 유지가 되어서 해결이 되는 개류음 서스펜션 비화성입니다. 여러분이 기타를 좀 쳐보신 분들은 기타 코드에서 보면 서스포라는 코드가 있죠? 이렇게 앞에서 있던 화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앞에서 있던 B플랫이 조금 더 머물면서 파라도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서스포입니다. 서스포에서 서스가 파솔라시 4이기 때문에 서스포에서 파라도 다시 3음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거라서 이렇게 서스펜션이 걸리는 5도라고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성 진행이 유지되게 됩니다. 와 색다르긴 색다르는데 화성학적으로 풀이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거는 일단 편의상 서스포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싹 지워버리고 지금은 흘러간 이 코드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루는 부분에서 약간의 요점 정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다루지 않은 비화성음이 하나 있어요. 베이스에 이렇게 똑같이 B플랫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음입니다. 특별히 저음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음지속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음지속음은 오르간에서 있는 페달 키보드를 연상하는 그런 데서 이 영어의 이름을 줄였기 때문에 페달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저음지속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B플랫이라는 조성은 바뀌지 않지만 이것을 C플랫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코드만 제가 해보면 B플랫 C 그 다음에 여기는 A플랫 B플랫 A플랫 G플랫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된 F코드까지의 장사마음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심이 B플랫이 아닌 것 같고 A플랫과 B플랫을 왔다갔다 하면서 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이 코드만 이번에 정리해서 볼까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제 원하는 대로 쳤지만 이렇게 장사마음의 나열이 되면서 C도 그 다음에 라 도 미 라 시 도 시 라 그 눈만 볼까요? 시 도 라 시 라 솔 파 사마음의 병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사마음의 병행을 연결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느냐 하면 약간의 로마시대의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던 빵빨의 느낌?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가 군사되어서 나가는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화성학적으로 여러분은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색체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나가는 장삼화음의 연속 진행입니다. 장삼화음의 연속 진행 특별히 우리 장소은 선생님께서 이거를 잘 풀어내셔서 여기서 도 미 솔 도 라 플랫 미 플랫 그 다음 비 플랫 코드 이렇게 하면서 병행처럼 연결해서 주어서 여기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더 신나는 이 분위기 전주를 표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곡이 다른 곡에서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생님의 작품에서 비슷한 이해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장은총 선생님의 부활절의 불을 찬양 생명의 빛의 첫 부분 전주 부분을 듣고 오셨는데 여기도 지금 베이스에서 보면 빰 빰 빰 빰 하면서 G 메이저의 루트를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주에서 보시듯이 악보를 봐주시면 악보에 뚜루루루루 글리스단돌을 먼저 긁은 다음에 오른손을 보면 솔 파 미 파 솔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들어보시면 요렇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G F C F G 이렇게 가면서 F와 G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행주의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게 됩니다. 특히 10마디 정도 되는 부분에 악보를 보시면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게 병행주의의 색깔만 느끼고 지나가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10마디에 있는 코드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샵이 하나 있으니까 G 메이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0마디를 살펴보시면 먼저 미 플랫 솔 플랫이 나옵니다. 앞에 G로 계속 있다가 그 다음에 10마디에 중간 부분에 F 내추럴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C 내추럴은 붙여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베이스가 솔이기는 하지만 미 플랫 솔 C 플랫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11마디죠. 그렇게 되고 다시 파라도 그 다음에 C 랩 판대 베이스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지금 오른손만 제가 그른 겁니다. 그 다음에 솔 미 베이스에 도가 있어서 이렇게 그리게 되어있어요. 제가 지금 복잡하게 그려보았는데 여기가 지금 10마디에서 11마디에 2마디까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베이스에는 따로 그려본다면 미 플랫 파 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11마디에서 가는 것도 솔라 C 도 까지 가게 됩니다. 생략되는 반복 부분을 뺀다면 이렇게 되어있죠. 베이스만 한번 지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지나가면 반복되는 걸 한번 제가 제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빼게 되면 또다시 이런 느낌이 되죠. 완벽한 장사 마음은 여기서부터 C 도 C 도 그 다음에 B 플랫 코드 까지는 장사 마음이지만 마지막에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왜 다르게 가게 되냐면 여기는 뒤에 5도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G 메이저랑 관련이 있는 코드로 가게 됩니다. 여기 B 플랫이 도 미 솔 붙기는 했지만 G 메이저 도 래 미 파 의 느낌이죠. 솔라 C 도 G 메이저를 따지면 솔라 C 도 원래는 메이저기 때문에 장사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 학기에 계속 배웠던 성격이 바뀌는 변성 화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오더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방금 전에 배우셨던 SOS의 느낌이 있어서 래솔라레로 가게 됩니다. SOS 한 다음에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곡에서는 저희는 가능하면 이거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도 13마리에서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장사 마음의 나열 E플랫 코드 F코드 E플랫 코드 F코드 그 다음에 B플랫 여기는 C마이너 해서 다시 G메이저의 오더인 D코드로 해결이 되는 이런 식의 사마음의 연결 앞부분은 장사 마음은 여기만 단사마음으로 넘어가서 원래의 조성으로 돌아가는 이런 진행들이 되게 됩니다. 이 곡에서 이렇게 전주에서는 화려하게 움직였지만 다시 메인 멜로디가 되면 아까 처음 제일 처음 전주에서 있었던 간단하게 G F C G 이렇게 갔던 코드들이 반복이 됩니다. 46마디 부분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42마디의 간주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예수 부활하셨도다 사망의 범죄가 이리구 주예수 부활하셨다 그렇죠? 여기 42마디 보시면 G코드 43마디 에 보면 FC FG 그래서 장사마음이 다시 반복이 되고 노래가 다시 시작되는 46마디 G코드 47마디 F코드 G코드 F코드 G코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계속 이어져가지고 60마디 근처까지 가서 갑니다. 그 다음에 61마디에서 62마디에서 반전된 분위기에 다른 분위기의 음악들이 펼쳐되게 됩니다. 이제 이 삼화음의 연결 병행적으로 연결이 되는 장삼화음의 연결 거기에 가끔 뒤에 연결을 위한 단삼화음이 끼어져서 들어가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 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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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저번에 여러분이 보셨던 최지은 작곡가의 대강절 대림절 찬양이었던 주의기를 예비하는 그 찬양에서도 보여집니다. 73마디 74마디 5 6마디에 보면 F코드 G코드 A코드 그래서 장삼화음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상승하고 밝고 강렬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승리 환희 기쁨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화성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장삼화음이 연결되고 병행으로 사용되었을 때 곡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곡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 같이 적용을 해주셔서 빵빠래 느낌의 연결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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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